선생님 안녕하세요. 내년 신축년에 발복할 수 있는 나이, 이게 좀 따로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숱 한번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은 내도 미리 맞는 게 낫다고, 미리다 이렇게 겪은 사람들이 또 일어서더라고. 갑술생, 내년에 2021년 내가 28이 되잖아요. 올해 많이 힘들고 유난히 더 힘들게 지내간 젊은 나이로 따지면 이제 27살 갑술생들이에요. 근데 모든 일이 취직문제며 취업이며 여러모로 부모들하고 자꾸 엇갈리는 적도 있었고 많이 그러는데 내년에 가서 2021년도서부터는 교도가 때 운이 열려요. 운이 열리니까 힘을 내시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어. 기회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를 못한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용기 내고 힘은 내고 이러지만은 자꾸 어깨 쳐져 있으면 안 되거든. 쳐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는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내가 활발하고 할 수 있는 해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아. 왜 좋으냐. 마음이 첫째는 편해지고 뭔가 모르게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그 운이 들어온다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27일 내년에는 운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올해 이게 처졌던 운을 다 떨궈버리고 새 희망을 갖듯이 이렇게 용기를 가지시고서는 아시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걱정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딱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첫째는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원하는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부모들하고도 합의가 잘 되는 해년이고 내년에 그렇습니다. 조상이 이렇게 부모하고도 합의를 시키는 내년에는 신축년에 그런 해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본인의 꿈들은 잃지 말고 앞으로 전지만 하시면 좋겠고요. 또 병인생 35, 내년에 되면 36 되는데 지금 결혼을 하고 싶어도 혼기 못한 사람들 주문객이 있겠어? 방청객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좋은 일이고 급부인 일이고 없단 말이야 지금. 그러는데 내년에 그래도 내 운이 들어와서 배피를 만나는 사람 또 배피라고 연애를 길게 가는 사람 새로 인연을 만나는 사람 또 내가 창업을 하려고 구상을 했다가 창업의 문이 열리는 36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본인들이 어느 누구나 계획있게 살지 계획없게 살지는 않거든. 근데 계획있게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가 어느 적성에 맞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내가 일어날 수가 있나 그건 개인의 취향이거든.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서는 내가 뽐을 내봤자 뽐이 안 나. 내가 맞는 옷을 입으면 분명히 빛이 나고 광이 나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내년에서부터는 그래도 병인생들 힘들 내시고요. 어깨를 펴시고 그래도 전진하면서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진짜 좋아요. 처녀총각도 연도 되고 이러니까 힘들 내셔서는 각자의 희망을 발휘했으면 좋겠고. 또 신혜생, 50살. 보편적으로 내가 보면 올해 2020년도에 이 신혜생들이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중년의 운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의 병이라고 그러겠죠. 코로나 때 많이 힘들어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간섭을 하지 이 사람도 내가 도와줘 여러모로 내 식구나 주위사람에 둘러싸여 있거든.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내가 한 가지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앞으로 달리신다고 하면 그래도 그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꼬린 지점이 있고 특히 사업하셨던 분들 굉장히 갈등을 우리 많이 느꼈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옆에서 보면 그러는데 그래도 잘 헤쳐나가서 이 고비가 3, 4개월 이 고비 잘 넘겨서 가시면 내년에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모든 일이 마른 땅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비가 촉촉하게 땅을 적시면 뿌렸듯이 새싹이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해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힘들 내시고 어쨌든 간에 올해 이 코로나 며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힘내시고 용기 내세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바란 대로 다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조상에서도 도와주니까 타고난 운들 끝까지 잘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경술생 진짜 많이 힘들어요.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다가 직장도 그만두고 장사하시다 장사도 그만두고 하신 분들 또 몸이 또 악화돼서 또 합병증이 와서 또 병원에 또 누워 계시는 분들 등등 여러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 쪽에서 건축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올해가 최고 악순환입니다. 막말로 이제 땅이나 뭐나 건물이나 갖고 있으면 뭐해 매매도 안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발에다 족쇄를 채운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족쇄가 내년에는 그래도 갖다 풀여지고 어디에서 누가 갖다 힘을 주고 남에 더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사업도 일어날 수 있는 해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1살 경술생분들은 또 이렇게 고집도 센 면이 있지만 절대 뭐를 물으면 놓지 않는 이런 거 갖다 그냥 뭐 진돗개 같아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절대 버리시지 마시고요. 계획하신 대로 서서히 잘 틀에 맞게끔 하셔가지고 사업도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도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힘든 해만큼 보인들이 직접 나서서 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은 꼭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남한테 미루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내가 갖다 안고 가면 그 덕이 있다는 거 남은 남일 뿐이에요. 내가 잘 나갈 지게 남들이 나한테 꼬이지 내가 막 이래 못 나가고 힘들어지면 다 떠납니다. 이게 다 인간 세상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밥그릇은 뺏기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면 아 그래도 2020년도에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아 이렇게 이걸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갔구나 장애 본인들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내세요. 진짜 힘내세요. 다 성공하십니다. 또 만일 내가 성공을 갖다 안 한다고 못 된다고 그러면 내 자식한테도 갖다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병호생 왜 이렇게 다 힘든 띠만 있는지 모르겠어. 엎친 데 덮친다고 말이 갖다 원없이 하나씩 막 달려야지 돼. 이 푸른 강양을 저 태양을 맞이하면서 막 다녀야지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들어. 병들으면 말이 돼 버려. 주저앉아 젖어 버려. 안 돼. 그러니까 다시 갖다 용기를 갖다 불어놓어 가지고 각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영업하시는 분이나 뭐 장사하시는 분 또 개중에 갖다 내 손재주로 뭐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많잖아요. 재능들이 많으시고 이러니까 뭐 오래 잘 버텨서 넘어가시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뭐 건축업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내년에 활발하게 막 기계가 돌아가듯이 움직이는 행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잘 파야 되는 거지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서 아 그래 올해 운이 갔다 저기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 절대 안 되거든. 뭔가를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내가 악착같이 하고 넘어가면은 누구만한테 끝장을 봐야지 될 거 아니야. 칼로 뽑아서 썩은 호박이도 찔르듯이 내가 뭘 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그러면 기회는 있습니다. 힘들 내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긴데 이건 왜 강곡히 얘기하고 싶냐면은 재물이고 뭐 이렇게 들어설 수 있는 운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작해서 지루하셔도 잘 들으시고 이민생에 쉬운 운 아홉이요. 이 사람들 고집이 굉장히 세거든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팥 심는데 콩 난다는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끝까지 콩 심는데 콩 난다고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팥이 왜 있냐고 따지고 두는 사람들이야. 그만큼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죠. 너무 강해. 강한데 올해는 쪼끔 내 성품에서 내 저기를 쪼끔만 한 발 갖다 내려놓으시고 그러고서는 하시면 남의 말도 갖다 배려도 하시고 아무리 갖다 남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하지만 들을 건 들어야지 내가 운이 안 좋을 적에는 내가 운이 잘 나갈 적에는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다 잘나가니까 남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운이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런지 내려갔을 적에는 남의 말도 듣다 보면 상승하거든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잘 구상을 하셔서 본인의 재간 재주를 마음껏 내년에 부리세요 그러면 그래도 갔다 가는 데 벗겨 가면서 본인들이 전진하면서 잘 나갈 수가 있거든요 내년에 진짜 대움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병신생에 올서부터 문은 열렸습니다 운도 열렸고 자손도 오리고 뭐 할 것 없이 남들은 올해 뭐 코로나라고 해서 힘든 사람도 있지만 또 의외로 이 양반들이 특히 이제 뭐로 갈아탄 사람이냐면 이제 장사를 하다가 아 이러지 말고 배달 같은 거 좀 해봐 우연히 말을 했는데 아우 진짜 그래야지 되겠어요 하고 배달의 민족 뭐 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상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배달들은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거는 돈이 되는데 식당은 돈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한쪽 식당에서 이게 이렇게 쓸어 줄 수 없다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좋은 회사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대박들 나고 있어 근데 이거 뭐 조금 풀렸다고 해서 뭐 이거는 안 하고 나는 식당만 하지 이러지 마시고요 앞으로 대세가 우리 신명에서 봤을 적에는 이제 배달의 민족 모양이 이제 그렇게 계속 이게 나갑니다 앞으로는 바뀝니다 신세대로 그러니까는 뭐 잘 지금 하시는 대로 그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늦었다 하시는 분들 빨리 갈아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문도 열고 그러니까 어쨌든 오라고 내년에 그래도 중년의 운서부터 잘 나갈 수 있게끔만 하시면 뭐 성공들 하시는 거 힘들어 내시고 또 마지막으로 지루하셨죠 기축생 아 기축생 갔다 내년에 이제 신축년에는 그래도 내 조상에서 막 도와줍니다 어 그래 우리 조상들이 볼지게 니네들 여지껏 암흑애야 너 참 고생 많이 했다 우리 조상에서 도와줄게 조상에서 도와주는 해년이에요 나는 삼자도 되지만 73살에 그러니까 이제 건강들 잘 갖다 챙기시고 뭐 이 집을 지는 분도 계시고 또 자손들한테 또 이렇게 넘겨주시는 분도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게 없어서 우리 자손들이 힘들어 어떻게든 일어나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 자손들 자손들 괜찮습니다 아빠의 운으로 자손들도 일어설 수 있고 조상에서도 덕으로 많이 보니까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만일 덕을 못 보시고 그러신 분들은 청와머신 찾아주세요 그 길을 아주 깔끔하게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성실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고요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미숙한 점이 있어도 이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호명하신 분들 내년에 대박들 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청와머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